Inner سن fern 쉬ع bakalım 여자친구, dogm oku, dogm 오 마이갓 이거 무슨 냄새야? 이리와! 자 엄마 들어와! 이리와! 자 엄마 하나! 엄마 하나! 이리와라! 엄마 하나! 우슴을 갔다. 어떻게 또 넣어? 안 되질 거야? 손? 제발... 바로 사면이 슬프게 inmates 아이고, 잘한다! 테리, 잘 줄 아네? 테리인 뭐야? 아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올라가야겠다. 소리 나서 무서웠죠? 테리, 일로 와! 이리 와! 괜찮아? 어떡해, 우리 진찌보고.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치울게. 엄마 치울게. 엄마가 미안하다. 가자! 이리 와, 가자! 까까? 까까 먹자! 까까! 부끄럽다. 안 돼, 안 돼. 앉아? 테리 안자? 옳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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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줄까? 줄까? 그래, 꼭 못 가졌어. 미야니 야 얘 먹고 싶어서 침봐 야 너 침 진짜 많다 테리야 너 침을 얼마나 흘린 거야 먹고 싶어 또 옳지 엄마 안아 엄마 안아 엄마 안아 옳지 엄마한테 왔어 어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옳지 엄마한테 왔어 너무 잘했네 옳지 잘했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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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세상에 겁이 날게 저렇게 많아서 어떻게 살아 음 옳지 어 우리 테리 야생이 혼자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거야 응 테리야 깎아줄까 이리와 테리 깎아줄게 이리와 유리와 슝 슝 슝 슝 슝 stars 너는 아직 안 쌌 Zac 인기 nya 덕bury 나 밥달라는 줄 아기 ator Pictures 땁먹으면 장난 아니다 냉동화 캣둥면 테리 지금 땀봐 땀봐 뼈 Aff 뼈 살 잡는다 이 쁘끼 하핫하핫 탈탈탈탈탈탈탈탈 왜 이렇게 애절할 수 있어 얼굴이 내 안경, 내 안경 침범아 어머넬아 야 이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안 뛰죠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보냐? 얼굴을 좀 봐야겠네 사랑하려고 널 사랑해 얼굴을 좀 봐야겠네 널 사랑해 어머 어머 너도 쭉쭉한데 살짝 싸진 것 같은데 망했어! 내 안경 부숴다, 이 새끼가 내 안경 부순다 엄마는 안 물어준다... 케리한테 받아라 케리한테 받아라 백수잖아 아 페리같아 가봐라 롱뎅이가 먹을 수 있을텐데 롱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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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 때려를 청소하라고! 나말고 니키... 구석구석! 청소해! 나말고 니키... 아파... 얘랑 3일 말 쓰면 비염이 싹 낫겠다... 뭐라고? 얘랑 3일 말 쓰면 비염이 싹 낫겠다 진짜... 코 세척을 해줘가지고... 명의다 명의 이 새끼 내 맛을 보는거야... 이모 어디갔어 이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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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강이가 막 쏜 겁나 거칠게 쉬워 털 봐 털이 거짓망탱이 털이 거짓망탱이 털이 거짓망탱이 털이 거짓망탱이 털이 거짓망탱이 됐어 아니 이마도 잘라줘라 이모가 이렇게... 아니야 그냥 최고로 길러서... 애기 때 만큼 길러서... 길이가 길게 만들거야 그지망탱이 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그 때 그지망탱이였잖아 다이아바머드 아 그 때 허사비였지 허사비기였잖아 테리야! 지혜 어딨어 지혜! 그 때 왜 다 짜 개였어? 그건 개가 아니였어 그건 그지망탱이였어 얘 귀가 영 불편하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이 툭툭한 게 마를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테리야 산책 갈까? 테리 산책 갈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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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를 알아봐 테리 지혜랑 같이 가 지혜 지혜 이모 지혜모랑 같이 가 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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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흐음 아아 흐음 미역 미역 탕현 진정한 사람이 지혜 이 문구는 대여진 모든 이모가 궁뎅이를 붙이면 그 다음에 니가 궁뎅이를 붙여야 되는거야 건방진 강아지야 니가 뭐라해도 꼴이 안되는데? 니 궁뎅이는 2순이야. 이모 궁뎅이가 1순이에요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진지하게 하는데 내가 안있다니 니가 먼저 앉아있지 말라고 내가 먼저 움직였는데 니가 궁뎅이를 붙이면 난 너를 깔고 앉아야되잖아 왜 그러는거야 대체 팍을 빨라가지고 니 술먹은거 아니지? 니 궁뎅이는 1순이야 내 궁뎅이가 1순이야 내가 먼저 일어났잖아 얘 무슨 소리야?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일어났어 누나가 이모가 이렇게 탁 앉으려면 니가 궁뎅이를 붙이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순리야 그건 나 순리까지 나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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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키가 내일 입원할거지 가슬 할아버지 천천히 맛있네 집에서 먹었을 때 더 맛있었을 때 그동안은 곱창을 먹었을 때 다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이제 밟는다 너 밟으면 메시지 사냐? 앞두면 물진 않는데 이빨에 끓겼다 이빨에 넣어 걔보다 혈락한 이유는? 시앤이 탭댄서 배워볼 생각 없나니 장인이 될 것 같다 배운 지 1년 만에 약간 장인 등극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글씨가 없다 수글를 한 장인 공개해서 내 모을 울리는 것 같다 호연은 잔잠씨에 잔잠씨에 잔잠씨가 잔잠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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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 앉아 보러스야 아니 엄마 어딨어? 손을 왜 이렇게 핥아? 니는 손 핥게 해줘나 봐 손 안 핥게 해주거든 핥아봐 혜진이는 근데 예사 도라이가 아니다 왜? 이렇게 핥아봐 누가 그렇게 야바이를 한다대? 아니 핥잖아 자꾸 제론에 따라서 루피니라는 브랜드에서 사봤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 트릭! 올라와 엄마가 옷을 샀어요 너무 귀여운데? 루피니라는 브랜드가 여기 엉덩이 하트 이게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더라구요 오오! 다리 진짜 길다 일단 이게 그레이하운드 그런 다리긴 견종을 위한 옷으로 출시가 잘 돼서 테리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 디자인으로 된 아이들이 다리가 딱 맞더라구요 앞다리 뒷다리 근데 이거 테리한테 조금 길 것 같은데 여기에 로고가 있고 황당에 귀여운 빨간 하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시보리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테리한테 이 정도 길이면 보통 강아지들은 되게 많이 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도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묶인 강아지 약간 깁스한 느낌도 나긴 한데 약간 이런 핏? 귀여워 테리가 지금 옷 입혔다 벗혔다 입혔다 벗겼다 해가지고 약간 좀 삐졌거든요 역시 달랬는데 산책만 한 게 없어서 산책 가보자고 한번 해볼게요 크게 얘기하면 테리가 알아들어서 산책이라고만 특히 얘기할게요 지금은 한번 말해볼게요 테리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가고 싶어? 아파트 산책만 시켜준 거 같아가지고 운동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또 그럴 거야 아이고 지저분해 산책 마저 아니 돌아와 안 돌아와 moins 인자 lis 아니야 아니야 않 ya 잊게 보여 막 가만 COVID 핫 creams 쉽게 힘드 미 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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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쭈까? 줄까? 콩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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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가져와 던지면 가져오기로 약속해 가져오기로 약속해 약속해 테리 가져와 테리 가져와 테리 가져와 여기다 드디어 마이키 다소스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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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그렇게 좋아 여기 놔 옳지 오빠서야 우리 대리 눕지 우리 공주는 옳지 아이치 아이치 팔 접어야지 너 다리가 길어가지고 안 돼 옳지 됐다 옳지 다음 주에는 목욕하자 옳지 두려 빵 어이구 착해 옳지 귀여워 바로 나무 깨끗할거야 잔디에서 뛰어가지고 그지 오늘 뛰는 꿈꿔 응 테리야 오늘 달리기 꿈꿔 알았지? 우리 테리 달리기는 열심히 했잖아 그지 달리기 꿈꿔 행복하게 알았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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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앞발부터 차곡차곡 빵 발랐거든요 지금은 뒷발부터 발라요 그래야 그나마 덜 헤타먹어가지고 이쪽 발 보여요? 항상 이쪽 발을 먼저 하니까 이쪽 발을 헤헤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습관적으로 저 발 먼저 헤헤가지고 저는 저 발을 제일 나중에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또 헤헤지 걱정 안 했는데 바보야 기다려 어? 옳지 이렇게 하구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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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